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갈등과 북한 도가의 우려가 있죠. 지금 시장은 공매도들이 그냥 만찬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찬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시 특히 코스닥입니다. 이 채비는 엘도 속이 나올까 60선 지지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향했고 러시아를 향했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좋으면 이상합니다.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긴장감을 이용해서 지금 공매도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로 올라간 섹터들 다 내리고 있죠. 반도체 하락. 입선 깨고 흔히 안 내려오고 있죠. 반도체 하락. 반도체 하락. 다 반도체 하락이고 에스헤이닉스도 지금 2%나 하락 중이죠. 삼성전자도 0.4% 하락. 그런데 하락포를 좀 줄이고 다른 종목들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도록 잘 판을 깔아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입니다. 2차전지 중에서 하락포를 컸던 에코포라가 좀 상승 중이지만 주가가 내려올 때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돈들이 갈 데 없으니까 여기를 한 번 살짝 올려주고 있죠. 테슬라도 금요일에 반등했겠다. 그렇게 이제 한 번 이렇게 미끼를 던져줘야 됩니다. 미끼를 좀 던져주면서 내려가는 거지 한 번에 그냥 쭉 내려버리면 개인들이 이거 미끼 물겠습니까? 안 물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가면 아 이거 이제 다시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미끼를 무는 개인이 생길 겁니다.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는 손대면 안 좋습니다. 순위를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당일치기 단타의 개념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차전지는. 시장이 뭐 이렇게 2차전지도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또 조정하고 있죠. 반도체도 급등했죠. 반도체도 급등을 하는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는데 테마로 올라갑니다. 테마로. 그러니까 셀틴 히스케어 보시면 테마로 올라간 거 그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계속 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웨인기관 코스닥 쪽에 1,000억에 700억 매도 중이죠. 코스피는 웨인 200억 매도 중이고 기관이 400억 매수 중인데 지금은 뭐 공매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집어 던지고 공매도 칠 수 있는 건 치고 해서 주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에 아주 최적화된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최적화된 시장 환경이 맞죠. 지금 미중 갈등이 한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소문 비슷한 루머는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북한이 뭐 하나 쏠 거다. 이런 분위기까지 공포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까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악재가 나온 상황이니까 공매도들이 이런 지금 악재를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공매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지금은 딱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위기에 매수세가 힘을 낼 수가 없겠죠.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매수세가 매수를 하려는 세력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오늘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계속 이번 주는 한미정상회담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매수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HLB도 오전에 잠깐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셀티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잠깐 좋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해서 잘 지금 잡아먹어볼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HLB이노베이션은 이 세력의 주가를 관리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HLB이노베이션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가를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안전하다. 주가를 계속 관리해주고 있죠. 분봉을 보면 계속 관리 중이다. 올리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이니까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 이별 수 있고 이름 바꾼 기념으로 한번 올려줬죠. 이름 바꾼 기념으로 올려주고 나서 이제 기념했으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약배가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밀려내려는 하락파름도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HLB그룹은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나는 그래도 올라가겠다. 그렇게 진행이 될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력 입장에서 이번 주에 배당이 나오죠. 셀틴그룹도 배당이 나오고 배당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공매들이 아주 판을 칠 만한 아주 가장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튀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해 줄 필요가 있겠죠. 주가를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도 내려간다. 이렇게 그냥 누르는 겁니다. 61선 언저리에 와 있는데 61선 언저리에 오면 반등 나왔죠. 60선 언저리에 오면 반등 나왔다. 그런데 3중 고점이죠. 고점, 고점, 고점 3번 고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패턴대로라면 여기서 60선을 받고 올라가줘야 되겠죠. 올라가줘야 되겠지만 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헬스케어를 보면 이게 쭉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앞으로 더 밀고 내려올 공간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테마로 올라가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추세를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 나올 수 있죠. 수요일부터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당받은 물량이 수요일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내일하고 모레면 배당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세력들이 올려줄 요약겠죠. 그러면 여기서 엘도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60선을 깨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얘가 깨지면 120선은 당연히 깨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약바위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일어나주면 그런 분위기 타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누르려고 노력하겠죠. 하락 8번 나왔지만 계속 밀고 내려가겠다.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 이렇게 안 좋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계속 내려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계속 끌고 올라가야 되는 뭔가 주가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르고 세번째죠. 오르고 세번째죠. 오르고 세번째죠. 오해선 잘 지키고 가는 중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HLB 아이스터에 이름 바꾼 거 그대로 이제 박살나고 있고 생명억은 지금 완전 바닷궁까지 거의 내려오는데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HLB 여기서 과연 버텨내줄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명분이 있어야지 버텨낼 수 있다. 근데 지금 명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또 계속 긴장감이 시장을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제가 예측한 대로 배당물량 싸게 받기 위한 주가 누르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